서대문구는 온라인 원격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IT 전문강사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는 다음 달 15일까지 학교에 IT 전문강사를 파견해 EBS 온라인 클래스 사용과 강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사 교육과 기술을 지원합니다. 서대문 평생학습관과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준비하면서 구청이 확보한 IT 전문강사 5명이 학교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씩 이틀간 IT와 원격 수업 관련 지식을 1대1로 수업할 계획입니다.